경북 김천 청암사가 조선 숙종의 왕후인 인현왕후를 테마로 전통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행사를 펼쳤습니다. 인현왕후를 그리워한 조선의 마지막 상궁 최송설당의 삶을 되짚어보는 시창작대회를 시작으로 경례보광전에서 인현왕후 복위식이 치러졌습니다. 특히 인현왕후가 복위 후 청암사의 편지를 전한 이야기를 주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처음 공개돼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현왕후께서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다 가시면서 편지를 하나 저희 청암사에 써주셨는데 그 편지를 읽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여기 생활을 쭉 이제 저희가 추적해서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. 청암사를 찾아주신 관람객들한테 저희가 스크린을 따로 설치해서 공유할 생각입니다. 행사에는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스님과 주지 상덕스님을 비롯해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, 김충섭 김천시장 등 천여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했습니다. 청암사는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사업의 하나로 1692년 폐위된 뒤 3년간 청암사에 머문 인현왕후의 당시 발저취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. 1075-11 1185-11 1276-11 1170-15 12・άλ già 1270-12